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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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징이 우징이 보란돌이 애들이 다 색깔별로 입고 왔네 나 뚜비 너 보란돌이 너는 하늘돌이 해 오늘 진짜 많이 탈 것 같습니다 나 진짜 하얗게 탈 거야 나는 저번에 호랑이 옷을 입고 왔잖아요 일단 저녁에 입을 티셔츠를 갖고 왔어 이거 래쉬가드 입기 전까지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형 약간 훈남 패션이네 조슈아 진짜 나도 초록색 선글라스 갖고 올걸 아니 1박 2일인데 뭘 그렇게 싸워가지고 왔어 형 아 왜 신발이랑 쓰레퍼 좀 다 있어 형만 살겠니? 오늘 버스 타고 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다에 빠지다 가야 되잖아 아 그래 그럼 수다 좀 빠져볼까? 그렇지 수다에 빠지다 빠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달래 근데 그렇게 적어놓으면 우린 더 설명하거든 저번에 방송 신경 쓰지 말라고 현성이 그렇게 말하는데 계속 카톡으로 이런 이런 거 말해보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좋을 거 같아요 꿀꿀 아 배고프다 아 가서 고기 진짜 왕창 구워가지고 내가 진짜 왕창 다 넣어버리고 진짜 내가 진짜 고기를 그냥 도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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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소금에 찍자 고기 구울 때 섹시한 남자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럼 아 나 미친놈 아 난 진짜 너무 기대돼 서핑 서핑이 아니라 왜 여기?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 가자 가보자 와 쩐다 엄청 덥다 가자 버스 안에서 고잉 티티티 여름번섬 너무승나 와 재밌게 가자 뭐야? 체중노출 아 야 무겁다 아 이거 김밥을 안 먹을 수가 없네 이럴 땐 김밥 먹어줘야 돼 사실 누가 김밥 싸운 것처럼 하자 그냥 원우가 싸운 걸로 해 그럼 절대 안 싸울 거 같은데 원우 형이 원우가 아침부터 김밥을 싸왔어 아 진짜 와 진짜 아니 아침부터 김밥을 쌌다고? 그러니까 이걸 원한 거잖아 승관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 이 구도 뭔데? 누가 봐도 토크하는 구도인지 알지 분량 뽑겠다는 구도야 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누가 봐도 지금 네 입술이 분량을 작아져가 아이콘 아 티티티를 세 번이나 가네 네 약간 저번이 토토토였다면 이번엔 뭔가 타타타일 것 같아 피부가 타타타 타타타 괜찮다 내년엔 뭐 하지? 타타타 겨울에 이제 살 터 터 터 멤버들 사랑해 사랑해 동거아 방송하지 마 동거아 방송하지 마 동거아 방송하지 마 동거아 방송하지 마 동거아 이제 누구야? 아 빨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싶다 아 짜파게티 오늘은 먹어 진짜 아 오늘 짜파게티랑 진짜 미쳤다 아 오늘 짜파게티랑 진짜 미쳤다 아 내가 최근에 콘텐츠를 봤는데 호캉스를 가는 콘텐츠였어 어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막 다 수영장에서 놀고 다 다 다 다음 달에 호텔 지원이 되는 거야 화장실 청소 다 우리가 그런 거 해도 재밌을 거 같은데 그러네 우지 형 착한 공 한 번 쏠래? 가가 우지 형 2대2 한 번 할래? 응 응 수영아 들어와 들어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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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오 아이고 승관 승관 아니 그 저기 우리 오랜만에 가는데 저 우리 모바일 한번 내려놓고 얘기를 좀 해보실게요 애착했다 뭐야 리안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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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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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할바 여절로 가시면 됩니다 날씨 대박 와 여기 진짜 되게 좋다 진짜 완전 레저 바로 앞이네 그냥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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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이 여기네 여기야? 어 어 여기랑 저기 같은데? 어떻게 다둘 거야? 그냥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가자 야 뭐야 야 노래방도 있다 일단 한잔해 일단 한잔해 어 좋다 맥주다 우와 여기 집 내릴까? 그래 그럼 나 여기 나 여기 그럼 나 여기 그래 정한이 형이랑 같이 있어야지 오케이 그럼 난 여기 형 바로 물에 들어갈까? 좋지 선크림 바로 바르고 선크림 어디 있어? 선크림 나 내 거 갖고 왔어 이거 발라 나도 한 번 바를래 민규야 바로 라멘 먹자는 거야 여기 자리 앞자 어 여기가 왜 없는지 알아? 왜? 여기가 단체 소파거든 맞아 각이지 형 나랑 바로 보드 타러 갈 사람 있어? 나와 가자 나 밥 먹어서 옷 갈아입고 그래 난 일단 밥 먹을래 아 나 일단 짜파게티 끓여 몰라 몰라 뭐가 그렇게 몰라 뭐야 야 못 끓일 거야 뭐 끓일 거야 짜파게티 끓일 거야 그냥 끓여 몰라 빠지 못 끓여 있고 수영장 가고 싶은데 야 근데 빠지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빠지지 재밌을 것 같아 야 넌 빠지지 마 형 저기는 한국식인데 여기는 완전 미국식인데 여긴 미국식인데 여긴 미국식이지 여기 너무 더러울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미국에서 찍어줘 어 미국에서 찍어줘 와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진짜 차가웠네 왜지 우리 형 신났죠? 아 시원하다 갑자기 아빠 왔네 갑자기 아버지 왔네 이거 뭐야? 몰라 이거 빵인가 봐 우리 저번에 산 거 있잖아 살치살 사줘 살치살 삼겹살 삼겹살 짜파게티랑 불닭볶음밥 같이 볶아와가지고 그냥 막 못 먹을 거 와 야 우선은 우리가 굴린 만두거든? 굴려줘야 되거든 어떻게 굴려 팥도그 입구 차돌 깍두기 볶음밥? 메뉴 이름 자체가 너무 이거 반칙 아니야? 지금 바로 먹게? 일단 굴려 만두 먹을 사람 해놓으면 먹을 거야 그렇지 아무래도 분명히 자기들 안 먹겠다 하면서 해놓으면 먹을 거야 분명히 먹지 디노야 니가 이거 저쪽 반 가져가서 굴려올래? 응 맛있게 가야 돼 진짜로 그럼 그럼 걱정하지마 그럼 걱정하지마 민규 형 자그마한 문제가 생겼어 뭐 문제야? 저희도 음식을 요리를 하는 거 같아 뭐를 하고 있어? 모르겠어 뭐 라메 끓이는 거 같은데? 물 넣는 거 보니까 잠깐 형 야 브루스터 없니? 아 답답해 못 참겠다 나 힙합 오 야 나 힙합 어깨 귀신이 나 무겁지 아 귀다 귀이야 야 너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지금 이 패션에 잘 어울리는데 디노가 시간이 간명할수록 자아성체는 못하네 우리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는 거야 진짜 빠지면 안 돼 우리 지금 빠지면 안 돼 네 호시야 바로 가는 거야? 아니 나 빼앗게 나 호시가 안 올라가 아 오 호시 좋은데? 그거 이제 거기서 빠지는 순간 이제 형이 오늘 올 때부터 여기까지 올디고 다 날아가는 거야 아 지금 그래서 다 나 쳐다보고 있는 거겠구나 아 지금 현석이 형의 저 불안한 눈빛 보이지? 아 거짓생각과 안 올라갔네 안 올라가 내려온 거지 그냥 거짓생각과 안 되네 이거야 이거거든 민규 좋은데 같이 한자 찍어줄래? 재밌게 놀다 가요 예 걷다 갈 거야? 그러려고 여보 시작이 바로 밥이네 우린 카페한테 한 여덟 개만 끓여보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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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덥다 이제 옷 빨리 갈아입어야지 걔랑 찍을 거야? 근데 이거 타면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이거 바지가 다 들어갔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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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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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조겸이 아아 빨리 나가고 싶다 그렇지 아 왜 탔을 거야 이거 디노야 어 이리 와봐 아 준비해놨어 형이 있어? 하면 돼? 가 봐봐 봐봐 문 나가 봐봐 아 오케이 알겠어 이거 래쉬가든 있기 전까지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범시 형 입술? 나 들어갈래, 나 덥다 또물보라를 일으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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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더운 여름에는 카프리썬 아, 팬티 다 젖었어 얘들아, 더운 여름엔 더운 여름엔? 더운 여름엔 카프리썬 아 아 레디스 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예 예 예 예 예 아무것도 마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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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액토로 베이징 좀 좀 좀 마실때는 너도 없는데 너에게 쓸때마다 이라! 너는 나는 근데 마실때마다 자꾸 길을 잃어 자꾸 일어나볼 게지가 않아 근데 이 기분 쉬지가 않아 이제 둘 다 났네 빨리 내가 드린 내 있는 하니 이슬림 된 두드리지 마니 맥도도 론드 프랑스 썼네 넌 알코올이 그렇지 좀 좀 마실 게 하나도 없는데 I'm talking you I'm talking you 신나는 걸로 해주래? 은근히 진짜 신나는 노래들이 노래방에서 되게 민망해질 때가 있다 아주 nice! 빈대들 이건 나중에 필살기야 이건 나중에 같이 해야 돼 A셉 가자 A셉 가자 쯤 있다 쯤 있다 원래 나는 좀 참을성이 없는 몸 솔직한 게 좋은 걸 but you gotta know 달콤하게 말해도 좋던 참기면 좋은 거 착한 거는 나도 구분해 시간 반짝할 거면 시작 너 웃는 걸 I think the rhythm I think the rhythm A셉 내 원총아리 원총가뜨리나와 똑같아 내 맘 잘 안아줄 A셉 꼭 달면 내게 달콤하니 이거 색칠 워버 아니야? 눈앞에 나타내줘 A셉 A셉 이것도 살짝 민망하네 A셉 A셉 눈앞에 눈앞에 민규 형 민규 형 이거 알잖아 너 안아줄기 같은 걸 달콤하게 나타내줘 오오 오오 예 하 잠시만요 진짜 레저 하려면 애들한테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대단하게 내려오면 된다고 이거 애들아 레저 가려면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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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후라야 할 줄 아는 사람 달달후라이 달달후라이 할 줄 알지 내가 달달후라이 해줄래? 금방 하지 달달후라이 무조건이야 야 정말 만두꺼운데 나 진짜 먹버면서 못 참겠구나 진짜 나 지금 아예 같았어 그냥 야 돌려봐 이거 여기다 구우면 넘치려나? 우와 안돼 이거 뭐 사고쳤구만 아 진짜 좀 아 진짜 한 번을 안 흐르는 날이 없어요 밥 먹었어라 나오세요 야 냄새가 그냥 아 가보자 아 미안해 아니 지금 그니까 멤버들은 먼저 가서 레저 하고 있는 거야? 어 바로 갔어 아 그냥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나 안 타봤어 이거 강습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형 교류하고 있어야 돼 아 그래 아 네 야 호시 배울 동안 우리 한 번 타고 오자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형 이리로 갈자 나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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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겠는데 야 하다 넘어져 넘어져 계속 넘어져 그냥 근데 넘어지는 게 니가 계속 꽉 잡고 있으면 앞으로 넘어진다 아 야 넘어질 것 같으면 놔 보드 보드 체험하고 와야지 할 수 있을까? 야 보드 야 보드 도겸이도 해 할 수 있어 여러분 식사하세요 드시고 싶은 분 와우 계란까지 올렸어 와우 계란 누구였어 내가 했죠 이거 100점 그냥 조금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짜파게티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근데 아 너 짜파게티는 최고야 진짜 진짜 최고야 응 헤이 바이비들 따란딴딴 뭐 김치야? 김치 오예 김치를 들고 오면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노래를 부르는 게 뭐야 아 진짜 시간 지나면 좀 덜 더워지려나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덥지 않냐 그래? 저게 땀이 너무 많이 나지 않냐 너 난 몰라 야 저쪽에 잠자리 들어갔어 잠자리도 잠자야지 잠자리 잠자리가 여기면 안 되지 잠자리에 잠자리가 있네 잠자리는 잠자리는 제 기억이 좋아해 뭐라고? BPL이야? BPL 그런 식으로 녹이는 거야? 몰라 그냥 그냥 막 해보는 거야 거의 김무각 좋아한대 아 다이어트 그만 해야겠다 그만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그만 해야겠다고 아 지금 빠지간 멤버들 있는 거지? 그 사람 그 멤버들 배 안고픈가? 그러니까 알아서 살겠지 뭐 그 멤버들은 경험이 충분해서 이미 밥을 계속 김밥을 먹더라고 레저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건가 혹시? 바나나보드를 타면서? 무지개가 입에서 나온 거 같이 빠지면 또 그 맛이 있는데 무슨 맛? 아 빨간 맛? 야 만두 맛있냐? 별로 만두? 별로 맛 없나 보네 빠지를 갈까? 아니면 여기서 놀까? 빠지 가야지 지금 햇딱 있을 때 가야 돼 가자 가자 그러면 오늘 빠지 갈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지 지금 왜? 신발이 지금 이건 아니지 슬리퍼 없어? 멍청 멍청하게 없어 우리 같이 빠지 가자 형 선크림 잘 발라 나 걱정해주는 거야 형 살 걱정해주는 거야 아 뭔가 뭔가 막 물에 벌써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노래 부르고 싶어 원우 형 가자 그만 놀다 가자 나 원우 형 놀고 올게 어디 가게? 빠지 바로 빠지? 메이크 사러 갈래? 형 빠지네 아예 처음 이거 형 빠지 가? 어 할래? 같이 가자 디루 웨이크 시작해야지 오늘 응? 웨이크 모드 그냥 기분 좋은 노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약간 좀 산뜻하고 지금 이 날씨에 맞는 어 어 어 위르르 위르 사바다 위르르 위르 사바다 위르 위류 하하하하 사바다 위르르 위류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난 처음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너무 덥다 형 물 놀이하러 갈래? 그럴까? 번호야 네가 치우는 거 걸렸어? 아니 아니 그냥 하고 있어 아직은 좀 나른해서 제대로 못 놀 것 같아 렛츠고 승아 가자 또 번호는 혼자 있겠는데 또 아니 잠깐만 근데 왜 한 명 없어? 번호는 여기 없잖아 렛츠고 재밌어 재밌어 멤버는 뛴다 야 이거 재미 없을 수가 없다 재미 없을 수가 없어 야 저거가 더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저희 뭐가 재미있어요? 팡팡이 재미있어요 팡팡으로 가자 팡팡으로 가겠습니다 애들 안 오면 저희 먼저 출발해도 됩니다 야 같이 가 몇 명까지 돼요? 네 명이요 네 명이요? 야 가자 준아 여기 손 흔들어 얘들아 와 처음 타봐요 처음 타는데 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아 실내 서핑 한번 타봤어가지고 아 그럼 뭐 이러고 바로 쇼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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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 되게 하라고 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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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사람들 으악 아 이제 끝났다 와 야 입으로 우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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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스요 어 잘하네 어 잘하네 오 잘한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노래 부를래 니네? 노래 부를래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먼 훗날 멀고 먼 훗날 지게는 외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오우 와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오우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댈 만난 걸 감성해 이 노래 너무 좋아 사인해주세요 노래하실 분 발바닥에 사인해주세요 네 여기요 고잉은 언제나 너의 얘기 고잉 고잉